맞이하고 싶은 거죠. 이 노래는요. 이 노래는요. 저기 유행하는 노래는요. 이 노래는요. 자, 미르코 프로카소 씁니다. 아, 엄청난 인기죠? 네, 표정은 담담한데 속으로 끓고 있을 거예요. 리니에 다가서 효도로 선수의 얼굴을 본다면 또 어떤 표정이 될지가 생각합니다. 역시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없겠습니다만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이 효도로 선수와의 대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련을 미르코 선수가 예전부터 해왔습니까? 2년 전에는 또 노게이라 선수에 의해서 GPS의 대전이 또 좌절이 됐고요. 원래 그때도 효도로와 싸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싸우면서 또 이제 노게이라에게 패배를 했던 거고요. 네. 자, 이번에 8월에 오늘 부상이 없다면 이제 8월 결승년 이래 경기를 실행에는 됩니다만 오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하게 될지 이 효도로 선수의 표정과 교차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정말 MMA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두 명을 지금 카메라가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데요. 둘 다 사실 인간 최대의 라이벌이 아니라 초인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아, 주먹이 아파서 연습을 못해서 못 나오는... 약간 하신...